여야를 통틀어 차기 정치 지도자 여론조사에서 한동훈이 이재명 오세훈과 함께 한동훈이 3자 구도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여론조사 여러 곳이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이 계속해서 이재명 오세훈 한동훈 이 3자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나머지는 뭐 뚝 떨어진 이제 그래서 3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오로지 이재명에게 올인하다시피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오세훈 한동훈으로 나뉘고 있다. 안철수가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다 지지율이. 오세훈 한동훈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렇게 다양성을 갖추고 있는데 오세훈은 서울시장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이재명은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에게 올인하고 있다. 이재명이 만약 무너진다면 민주당은 미래 전망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재명에게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렇게 올인하는 것은 나쁜 역량 좋지 않은 현상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이 처음으로 지지율 50%를 넘었고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도 50%를 넘었습니다. 50% 넘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송은재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 혹시 계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지난 11일에서 13일까지 여론조사기관 RN서치에서 전국 18세 이상 1025명 대상으로 차기 지도자 누가 좋으냐? 이재명 29.3, 오세훈 23.9, 한동훈 15.1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안철수 6.9, 김동연 5.6, 이낙연 5, 원희룡 3.5 이런 수준입니다. 압도적으로 지금 이재명, 오세훈, 한동훈으로 몰렸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이 61.6% 압도적입니다. 지금 이재명을 살리겠다 이런 것이 모이고 있는 대목입니다. 대선 이후에. 이낙연은 9.1에 불과합니다. 김동연 7.7이고요. 이것은 지금 민주당 지지층들이 굉장히 아주 이재명이냐 아니냐. 지금 이렇게 쏠림 현상을 보여주면서 이재명이 무너질 경우에 민주당은 전망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굉장히 불안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에는 오세훈 40.8, 한동훈 23.3 이렇게 나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세훈 아니면 한동훈 이렇게 나뉘면서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안철수가 굉장히 미미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안철수가 굉장히 미미하고 지금 전체적으로도 그렇는데 안철수가 시험대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안철수가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준석과 상당히 이렇게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이준석이 지금 올 이번 달 말에 이루어질 자신의 윤리위 징계를 앞두고 주도권을 확실하게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공격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소위 윤회관에 대해서. 이번에는 안철수에 대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안철수가 추천한 최고위원 후보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로 공격을 하는데 안철수 후보가 그런대로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화합용이었다. 당 안에서 네 편, 네 편이 어디에 있느냐. 이준석이 보여주고 있는 그 갈라치기. 언제나 네 편, 네 편을 가르는 그 부분을 꼬집고 있는 것인데 좀 더 강하게 나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견제할 사람이 안철수 이외에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안철수에게는 기회이자 위기입니다. 여기에서 안철수가 확실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윤회관도 쪼개져 있습니다. 이준석 지지니 아니냐로. 정정식 의원을 최고위원 추천을 한 것을 두고 지금 이준석이 태클을 걸고 있는데 이건 이준석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이 입으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아부 좋은 소리를 다 늘어놓고 있는데 속으로는 지금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발부등을 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된다. 안철수 의원의 언제나 문제점은 선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언제나 판단도 잘못되고 말만 독하게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된 행동도 보여준 적이 없다. 안철수 의원의 소위 이준석 리더십을 대체할 새로운 리더십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될 기회다. 이준석과 싸운다는 것은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다. 안철수가 그런 모습을 이번에 보여주지 못하면 의미 있는 지지율로 가지는 못할 것이다. 언제나 적당히 머물러 있는 안철수 지지율 그 정도에 머물 것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이 50%를 넘었습니다. 50.2% 처음이죠. 민주당은 30.7% 무려 20%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고요. 전 연령대에서 국민의힘이 앞서가고 있고요. 그 다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52.5 50%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응답도 43%. 이번 이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맨에서 3.1%포인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동훈이죠. 오세훈은 이제 사실은 리더십이 검증이 됐고요. 한동훈. 오세훈과 한동훈이라고 하는 소위 국민의힘에서는 이 두 미래 자산을 갖고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안철수마저 당내에서 확실한 자신의 리더십을 이번에 보여준다면 이준석 대표를 상대로 확실한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준다면 오세훈, 한동훈, 안철수 다양하게 국민의힘은 차기 리더십이 구축이 된다고 하는 점이고 거기에 대비해서 민주당은 이재명에게 올인하는 모습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다. 그런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